3차 리본 업데이트 유아!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3차 리본 업데이트 저번에 2차 리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차 리뷰가 올라왔어요. 심지어 이 3차 리뷰는 스팀에 공지가 없습니다. 갑자기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아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프롬 나이트 공식 디스코드에 가면 업데이트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스팀에 먼저 올리는 게 순서가 맞는데 왜 디스코드에다가만 올리는지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뭐 어쨌든 3차 리본 업데이트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뀐 점. 자 먼저 게임의 역동성을 높이고 서바이벌과 소품들의 이동 속도를 높이며 각종 감속 제거. 농장 크기가 줄었지만 지하실이 생겼습니다. 플레이어는 킬러 근처에서 더 이상 부각되지 않습니다. 소품 기계 수리 시간이 100초에서 75초로 단축이 되었다. 라스트 서바이버 수리 속도 보너스가 증가했으며 투 서바이버 스테이지가 추가되어 수리 속도도 약간 빨라집니다. 그리고 화면 배경 자체도 어두웠었는데 이젠 좀 더 밝아진 여러가지로 이제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좀 더 개선되지 않았나 자 일단은 먼저 지하실부터 보여드리고 본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실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지하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사물 이동 속도를 좀 보여드리면 2차 리뷰 1차 리뷰를 보고 오신 분들은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물 이동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 옛날처럼 뭔가 답답하지 않고 좀 더 지금의 프롭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가 지하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스폰 드는 지점에서 직진해서 오시면 지하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하실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길이 생겼는데 뭔가 좀 광산 이런 느낌으로다가 맵이 좀 변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도 깔려져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지하실이 뭔가 뱀 마냥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직선으로 좀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초록집 이제 기준 프롭 나이트 초록집 있죠. 초록집 쪽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쪽 빨간집에서 시작해서 초록집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킬러로 돌아왔는데 저번에 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이거로 됐으니 이번에는 할머니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신하고 칼던지기 이거는 있고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제 안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근처에 유저가 있어도 모릅니다. 그건 없나 보네. 여깄다. 일단 한대. 아... 확실히 그래도 예전처럼 그건 있네요. 예전처럼... 거기 막혔습니다. 선생님 거기 막혔어요. 잠깐 거기 앉아계세요. 흐흐흐 빵 부는 흐흐흐 자 그다음 여기 한분 계셨던 것 같고 아... 그리고 방금 봤어요. 이린데 와 뭐야 벌써 고쳤어? 발전기 겁나 빠른데 여기 아 우클릭을 던지면은 그게 없네. 아... 우클릭을 던지면 버벅이는 게 없다. 뭐라 그러지? 딜레이? 딜레이가 없다. 그리고 발전기 돌리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다 보니까 많이 튀긴 했네. 할머니 우클릭은 딜레이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한분이 일단은 저승으로 가셨고요. 여긴가? 아 발전기 너무 빠른데? 아니 잠깐만 저 선생님들 저기 선생님들 잠깐만 템포 좀 낮춰봐. 자 잠깐만 우리 좀만 천천히 하자. 님들 야 근데 이거 할머니 칼솔치 없으니까 레전드인데요? 자 여기 다시 돌리고 있을 것 같아 여깄네 역시 여기 있었구만 안돼 어우 역시 다들 망령분들이 잘해 프로본 짬밥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맞았으면 쌈레전드였는데 까비 여깄따 안녕하세요 안돼 뭔데 뭔데 확실히 따라가는건 평타 평타대비지가 높긴하네 따라가는 아니 개구리 점프 뭐야 오케이 두명 남았을때 무슨 모드가 추가됐다고 했으니까 그 모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 뭔가 일부러 잡혀주신거 같은데 아주 좋아요 그런거 좋아요 그럼 밸런스 맞추기 아주 좋아 아주 올바라 제가 오른쪽 화면에 뛰었구요 점프소리 살리러갔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이건 없네 님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의자에서 풀란한 다음에 생존자 무적이 없네 왼쪽 근데 이제 이러면은 터널링에 굉장히 치약해질거야 여깄네요 찾았고 어디가십니까 자 또다시 왼심 따라가자 터널링만 잘해도 여기 계시는구만 뒤에도 한 분 있구요 간척하고 일로 가신거 같은데 아하하하 자 보입니다 보여 어 지하실 좋아 지하실 들어가봐요 따라가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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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지 말고 따라가자 요런 느낌 지하실 요런 느낌 아 좋아 한 대 더 컷 컷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2대 1일거에요 네 써요 됐다 이러면 이제 두명 투 서바이버 리페어 스피드 비 슬라이슬리 인크리스 이게 지금 뭔가 두명만 남았을때 소량의 버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실수하며 쎄게 아니 당황하지만 침착해 잠깐만 침착해봐요 지금 보니까 발전기 버프 속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좀 올라간거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명 남았을때 속도를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돌려보세요 한번 와 와우 와 속도 엄청 빨라졌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와 속도 봐 자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생존자로 넘어왔구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문구는 뭐냐 Choose your 히어로 당신의 영웅을 선택해라 영웅이라 진짜 미쳤네 클레어 이거 사용하면 엎였을 때 살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여기 살인마님도 계시니까 엎어갔을 때만 되는건가 제가 살려볼게요 안돼! 아니자따 고고고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아마아마 아마아마 안돼 살려줘 살려준메 자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차 2차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네요 1차 2차 답 없던 때에 비해서는 노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꿀잼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개발자님 희망같지 마세요 이 말 듣고 어 설마 내 게임이 재밌어졌나? 아닙니다 그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리뷰 도와주신 망령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